사랑의 교회가 사택으로 사용되어 온 아파트를 오정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단임 목회자가 은퇴할 경우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데, 오 목사는 정년이 7년 정도 남아있어 사택을 증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사랑의 교회는 2017년 12월 오정현 목사에게 서울 소초구 우면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130제곱미터의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3년 5월 이 아파트를 사랑의 교회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이후 줄곧 사랑의 교회 명의로 돼 있다가, 2017년 12월에 소유권자가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로 변경됐습니다. A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9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A아파트는 현재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매매 효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아파트 증여 배경과 세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묻자,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담임목회자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해달라는 교회의 뜻을 모아 전례에 따라 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정관 시행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 건당 재산의 가액이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20분의 1 미만은 운영장로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당회에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한 해 회계 예산이 1천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장로들이 한 건당 약 50억 원의 예산 집행을 의결할 수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아파트 증여 의결을 한 셈입니다. 법조인들 역시 교회 정관에 따른 예산 집행의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계 일각에서는 소수의 장로들이 거액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교회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건별 지출 금액이 얼마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범위도 같이 정해주는 게 필요하죠. 교회 측이 오정연 목사에게 사택을 증여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의 한 교회는 사택 증여 시점은 오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 수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다며 담임 목사 자격과 당해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장로들이 교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